영월 시멘트업체 쌍용양회가 대규모 산업 폐기물 매립장 건립을 추진하면서 영월을 비롯한 주변지역의 반대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폐기물 매립장 반대 투쟁위는 폐기물 매립으로 인한 침출수와 이동과정에서 발생할 먼지 등으로 영월과 충북 제천, 단양지역의 환경이 파괴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매립장 환경영향평가를 두고 다음 달 쌍용양회가 추진하는 공청회가 예정돼 투쟁위는 이에 맞춰 대규모 반대 시위를 벌일 예정입니다. 쌍용양회는 2019년부터 한반도면 쌍용리, 쌍용천 인근 19만 제곱미터 부지의 매립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